안녕하세요. 오늘은 캔디맨, 32카운트 4, 인터미디에이트 레벨의 태그와 리스탈트는 없어요. 스텝할게요. 섹션 1. 카운트 1&2, 3&4, 5&6, 7&8 섹션 2. 1분의 1 다이아몬드 턴, 크로스, 사이드, 오른쪽 1분의 1 턴, 7시 반방향, 백, 백, 오른쪽 1분의 1 턴, 9시 사이드, 오른쪽 1분의 1 턴, 왼발 포드 스텝, 오른발 스텝, 록, 스텝, 스텝, 록, 스텝, 오른발 포드 스텝, 카운트 1&2, 3&4, 5&6&7&8. 섹션 3. 섹션 3. 왼발 포드라, 리커버, 코스터 스텝, 백, 투게더, 포드 스텝, 오른발 포드 스텝, 왼쪽 1분의 1 턴, 턴, 오른발 포드 스텝. 런 3번, 왼, 오, 왼, 카운트 1&2, 3&4, 5&6&7&8. 섹션 4. 오른발, 킥, 볼, 사이드 포인트, 스위치, 투게더, 사이드 포인트, 투게더, 사이드 포인트, 세일러 턴, 왼발, 비하인드, 사이드, 왼쪽 4분의 1 턴, 왼쪽 4분의 1 턴, 왼발 포드 스텝. 볼, 왼쪽 4분의 1 턴, 왼쪽 4분의 1 턴, 왼발 포드 스텝, 위치에서 앞으로, 스윗. 카운트. 1&2&3&4, 5&6&7&8. 칠 카운트. 1&2&3&4, 5&6&7&8. 1&2&3&4, 5&6&7&8. 1&2&3&8, 5&2&3&4, 5&6&7&8. 이어서 하시면 돼요. 0% 0% 1&3&4&, 5&6&, 5&5&, 6&7&8. 1&3&4&, 6&9&, 6&8% 1&3&, 6&9&, 6&8&, 4&8&, 6&8&, 6&8&, 7&8&, 6&8&, 7&8%